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의 지하철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비가 지금 두촌이 돼가고 있지 바플라이스다 이 사람들도 봤어요. 다들 어디갔데요? 이 사람들도 봤어요. 다들 어디갔데요? 또 귀찮은 날입니다. 2호선의 장점이 있다. 지하철이 지상하지 않다. 2호선의 장점이 있다. 지하철 레일이다. 2호선의 장점. 교체는 호진이 되지 않다. 뭐라고 하지? 그 말이 맞나? 인생을 캠슨같은 레이버를 달리는데 레일이 교차하고 계속 방향을 잡고 레이버를 이만의 레일이 우리는 매일 반복하며 달리는지 모른다 빈 레이버를 이 여전 우리는 후진없이 과거를 들었어요 미래를 거짓말 그냥 하루하루 미래를 이렇게 돼 성대편 지체가 지나고 잠시 또 정보자의 선 남은 은행 불가능 남은 아멘